안녕하세요. 저는 시속을 제작한 감독 오 이슬입니다. 우선 2022년 서울 인디애니페스트에서 시속을 상영해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시속은 시를 애니메이션으로 재해석한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요. 우선 제가 시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게 된 계기는 시와 애니메이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애니메이션 작품들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적인 표현으로써 느껴졌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시와 애니메이션이 만난다면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1편은 이예미 시인의 다이버 2편은 안미옥 시인의 질의응답 그리고 3편은 안희연 시인의 열과를 애니메이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편 모두 시인분들이 직접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도 사랑받고 개인적으로도 무척이나 와닿았던 작품들을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는데요. 시인분들과 감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이버, 질의응답, 그리고 열과를 보시는 분들의 또 다른 시선을 담아서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